휴 큰일날뻔 했다. 어? 다 온건가요? 여기가 꼬린인가요? 예! 너 2등인데? 자하 난쟁이 똥짜루 자루에요. 오늘은 오비런 한번 해볼거에요. 출발! 오비런은 뭐냐면 이렇게 점프맵을 1등으로 통과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체크포인트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돼! 자 진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미 다른 친구들은 먼저 출발해서 나는 좀 늦게 출발하는거야. 인사하느라 좀 늦었어. 우와 텀리마키가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왜? 슈욱! 으이익! 슈욱! 슈욱! 헉 이게 뭐야? 오! 오! 슉! 슉! 슈욱! 슈욱! 좋았다. 이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거 봐 쩌욱이 끝까지. 이거를 다 달려야 돼. 왜냐? 바로바로 달리기니까. 슈욱! 슈욱! 야! 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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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기가 몇 번째지? 근데 요거는 그거야 표시가 안돼. 근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갔는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건지 표시가 안돼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뒤에 망토자락을 휘날리며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디야? 여긴가? 야! 어허! 이거구나! 슈욱! 이업!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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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후! 다행이다. 어? 벌써 저기 보라색까지 가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엄청 멀리 있잖아? 우와! 이거! 그거 소고처럼 생겼다. 소고 소고. 슈욱! 이업! 올라가면... 으으! 뱅글뱅글 돌아가는 블록! 슈욱! 슈욱! 약간 마인크래프트 블록처럼 생겼죠? 이쁜 것 같아. 흐흐흐. 이 파란색깔이 많이 어려운가봐. 여기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네? 어? 이제 봅시다. 으악! 엄청 얇구나! 슈욱! 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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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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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호! 피! 짠! 호! 교! 얍! 다 넘어왔다. 예스! 예스! 저기도 얇은 블록이 있네요. 길다란. 얇고 길다란 블록. 여기로 올라가는거가? 아니네. 베이면 죽는겁니다. 박스! 으으! 으으! 좋았어. 통과했구요. 어? 이 친구 짱 빠른데? 어? 왜이렇게 빠른거지? 아하하하. 친구야. 그렇게 빨리 가려니까 떨어지지. 벌써 누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두배로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오! 휴. 큰일날뻔 했다. 어? 다 온건가요? 여기가 꼬린인가요? 어? 예에에에엥! 너 2등인데? 완전 잘하는데요. 저? 늦게 출발했는데도 이렇게 2등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 자. 이거는... 어... 또 갈 수도 있나봐. 어허허. 어? 또 출발할 수도 있나봐. 이건 뭐지? 이런거 옆에 이런거 구경해보자. 더블점프를 가능하게 해준데? 이러고 뭐 사기 아니야? 저런거 더블점프 있으면 저런 친구 어떻게 이겨? 스킵도 있어요? 경험치 두배. 포인트 두배. 그리고... 오! 이거 뒤에 막 따라가는 그 꼬리프 같은건가봐. 나는 얼마 있지? 아... 핑크색 할래. 으허헣. 핑크색. 이거 뭐야? 망토인가? 우와! 이거 망토 같은데? 어... 나는 어... 어... 어떤 망토 해보지? 150원 있잖아. 150원. 저거 해볼래요. 짠. 이거 해서. 짠. 이끼면. 요오! 2. 1. 짠발! 요오! 애들 달려드는거 봐. 미쳤다. 미쳤다. 요오! 와하하하. 과연...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이번에!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똑똑똑 들어갑니다. 와... 잘한다. 애들 빨라 빨라. 어 뭐야? 저렇게 점프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 쇽! 이 친구 고수 친구인데? 안돼! 아하. 위에서 점프를 해야되 누군요?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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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는 빨리한다고 좋을게 아니야. 저 친구 점프하면서 어떻게 올라갔지? 대박 고수였는데? 하는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어? 하는거 더 보고싶은데? 어? 보시고! 보시고! 막 점프하면서 올라가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한 번 해볼까? 좋았어. 문어야 안녕? 문어 아니니? 너 누구야? 자 여기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쓰읍... 안되는데? 저 친구 어떻게 하는거야? 어? 저 친구 어떻게 하는거야? 일단 저 타고 올라가는거에서부터 졌는데 저 친구한테? 에에 고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한테 일단 1등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 회오리 점프다. 저기 앞에 가는? 아 저... 저 친구라도 잡을 수 있을까? 저 친구라도... 저 2등 친구라도 잡을 수 있을까? 어? 근데... 둘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 2등 친구도 만만치 않게 잘하나봐. 그렇다면 3등이라도... 3등이라도 한다!! 아까 전에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그쪽 갔었어야 되는데 에에에이... 떨어져 버려갖고 아 참 나...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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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대각선 저거 투명한거래 요 형광색은 왠지 밟으면은 죽을거 같거든? 조심해서... 데이지 않게... 어? 이거! 뺑글뺑글 발판이 돌아가요! 이런거는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피해주는게 최고지! 좋았어! 아 벌써 저 친구한테 여기까지 다 갔어요! 아까 전에 거기서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순산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와! 여기 이쁘다! 완전 이쁜데? 오 대박! 완전 이쁘게 생겼어요! 자 올라갑시다! 이번엔 피자! I like 피자! 슉 슉 슉 슉 슉! 조금 거리가 멀어보여 느낌이! 느낌상 엄청 멀게 느껴져요! 어? 앞에 있었던 친구들 다 어디갔지? 왜... 아 이게 한명 들어가있때 한명이... 곱하기 1인건가? 그러면은 아까전에도 두명이 들어가서 곱하기 2였나봐? 그럼 아까도 3등이었네 지금도 3등이고? 아 까비 까비! 근데 아까전에는 내가 늦게 시작해서 3등인거고... 지금은 같이 출발했는데 3등이야? 오? 하하하하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고수친구가 두명이나 있다는 소리고만? 좋아!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새게임!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는걸 목표로 해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봅시다! 자자자자! 여기에 숏티피자 3등 나왔구요! 이제 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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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1, 출발! 출발합니다!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이구만!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달려들이고있어! 슝슝슝슝슝! 이런거 사이사이 점프하면서 지나가는게 빠르구나! 알겠어 얘들아 잘 배웠다! 저거 저 친구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어? 엄청난데? 어떻게 하는거지? 나도 좀 알려주면 안되나 저런 기술? 나도 저렇게... 어 2층 애들 다 자랐는데? 와 저거봐 저거봐! 어떻게 하는거야! 나도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겠어! 걷는게 빠르냐 점프하는게 빠르냐인데... 비슷한거 같은데? 어 2층 애들은... 어 저 친구가 떨어졌다! 저기 실수하면 저렇게 푹 떨어지네요? 오케이 알았어... 우와! 얘들아 제발 점프하지마 뒤에서! 너무 헷갈려! 어 잡는다 잡는다! 대박이다! 뭐 저런게 다 있지? 올라갑니다 쭉쭉쭉! 이건 뭔데? 나만 안보여? 저 친구들은 여기에 뭐가 보이나봐! 어? 여기 뭐가 있어? 예? 여기 뭐가 있나봐요! 친구들 보이세요? 여기 뭐가 있는지? 나만 안보여? 예? 저만 여기에 있는게 안보이나요? 야! 이런 점프 앱은 처음이야! 아무것도 없다니! 오늘은 여기 런 오비 한번 해봤는데 오비런인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들 저렇게 간다니까? 오? 이 친구 그림자를 한번 따라서 아니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게 보이는거야? 나는 안보이는데 예? 이게 도대체 뭐죠?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게 렉인지는 우리 빗자루님들이 한번 해가지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저기 투명한데 저 다른 친구들 다 잘가가지고 봐 이게 말이 돼? 나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참 어이없어가지고 그럼 오늘 영상이 어이가 없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